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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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주 오늘 요크셔테리야, 요크셔테리. 오 마이 갓. 이 사람이 와 있어. 오빠 그냥 가방을 하나 메세요. 그래서 나도 내가 보니까 요즘 우리 디디도 그렇고 쌈디도 이렇게 백매드라고.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 중이야. 왜냐면 경훈이 거 하나 내가 갖고 오면 되거든. 오빠 클러치 갖고 다니세요. 근데 나는 또 이건 싫어. 이거는, 이거는. 오빠가 노? 노, 노, 노. I hate. 한번 해볼까? 이런 거는 괜찮다. 근데 앞에다 하지 말고 오빠 약간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너희들 나 가지고 자꾸 인형 놀이 하지 마. 일단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면. 이거 저쪽 아래 가지고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색깔이 이게 더 맞는데 이렇게? 괜찮다. 이것도 괜찮을 거. 오빠 오늘 파란색이라서. 이것도 예쁘다. 이거 어울린다. 이거 어울린다. 이거 어울린다. 어우 좋다. Very stylish. Very good. 힙합데. 오늘 파란색 이런 거 아니실게요. 이게 좋네. Very stylish. 저에게 어울리는 백은 뭘까요?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. 시청자 여러분께서. 댓글에 남겨주세요.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귀여워. 너네가 마음이 이렇게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나는 참 참 기쁘다. 약간 캥거루 오빠. 캥거루 오빠.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요. 오빠는 되게 플레인한 게 좋아. 나는 너희들하고 녹화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.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. 왜? 보고 싶었는데. 난 여기서 기바다 가는데.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.